네! 주얼리의 멋진 무대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성방송 음악캠프 MC 유시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요, 저희 음악캠프에서 좀 특별한 무대를 준비해봤어요. 요즘 이 너룸음은 지치고 나른한 일상생활에서 뭔가 여러분들의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좀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는데요. 이름하여 논스탑 뮤직 믹스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힙합에서요, 댄스, 발라드, 락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가수분들이 여는 때보다 많이 나올 텐데요. 여러분 기대해주시고요. 자, 그런 의미에서 저도 좀 스피드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. 먼저 1위 후보 알려드립니다. 1위 후보는요, 새롭게 올라온 무서운 두 팀입니다. 힙합의 거장 진우션, 그리고 또 새롭게 정말 엽기적인 무대를 선보이는 싸이가 1위 후보에 올랐습니다. 자, 두 분의 엽기적이고 아주 활력성 있는 무대 기대해보면서요. 첫 번째 무대 진우션의 무대로 함께합니다. 에이요!